영등포구가 2024 여의도 봄꽃축제에 참여할 무대공연 및 거리예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구는 오는 3월 27일부터 5일간 열리는 2024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시민들에게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무대와 거리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벚꽃 개화와 행사 일정에 따라 공연 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와 작품영상,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.